신연화 역할 봐주시구요. 네 손인사 부탁드립니다. 자 과연 극중에서 이제 성우씨와 어떻게 또 튀깁튀깁하는 케미를 보여주게 될지 또 기대해보겠습니다. 야 극중과는 많이 다른데 확실히 카리스마 지금 예 약간 도도한 매력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살짝 수줍게 예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보름이가 왔어요. 죄송합니다. 예 아 거기까지 할까요? 네 거기까지. 어 오늘 많이 좀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한부름씨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다음은 차선우씨 인장 두 분이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우리 이상한거 시켜달라고 그러신거죠? 우리 박 실장님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자 이제 슬슬 예 자 분위기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 두 분 캐릭터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 성우씨와 한부름씨 안단태 그리고 신연화 두 분입니다. 아 웬만한 좀 튀겨튀겨 예 제발 나중에 또 약간 또 러브라인 기대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선은 좀 예 왼쪽부터 한번 고정시켜 주시죠. 자 왼쪽부터 예 뭐 이렇게 자꾸 속닥거리세요 두 분이서. 자 중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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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보시고요. 예 아 두두워합니다. 예 아 성우씨 오늘 마치 정승같아요. 예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 떨어지네요. 그냥 한 치을 틀음 없이 자 마지막 이제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계속 그렇게 대결 구도인가요? 두 분은 끝까지 예 그래도 마지막에 뭐 손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두 분이 합체로 한번 그려주실 수 있나 예 혹시 모르는 또 예 삼각관계라고 하니까 예 자 레벨업 앞으로 두 분의 케미로 멋지게 한번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예 그렇죠. 얼굴 가리시면 안 되니까 자 그대로 한 바퀴 딱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레벨업의 분위기를 책임지 우리 주연병 두 분 성우이씨와 한모름씨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 예 참치만 예 무배